안녕하세요. 봉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가지 종류의 치즈케이크를 준비해봤고요. 블랙 치즈케이크, 화이트, 옐로우 치즈케이크, 연탄 치즈케이크,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 치즈홀케이크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하지만 1500원에서 저는 토마토 또한 크기가 Lasca스를 Giovanni 되었더라구요. 여기서 초 constitute 주입기! 물 예뻐! 너무 맛있어 양념장 소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소시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계란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